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아침 뉴스 저는 곽동수입니다. 최강욱 당선인이 조국 아들 인턴 논란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검찰들이고 이 거짓을 덮고자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이며 기소 내용이나 시점, 과정,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으로 정치적 기소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간 보여온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과 언론을 조정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 괴롭히면 무고한 피고인 양산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혐의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제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후속 지침이 오늘 공개됩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수순인데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옵니다. 개인과 집단의 기본 수칙 초안이 공개되고요. 유형별 시설 지침은 24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5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개인과 집단 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이 공개되고요. 생활방역위원회와 관계자회를 거쳐서 24일에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도 나옵니다. 일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법률 이거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벌금은 사법조치지만 과태료는 행정조치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좀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대학들이 슬슬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곳이 열게 되는데 합치면 그게 193개나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일단 실험, 실습, 실기 정말 현장에 나가야 되는 대면 수업의 필수적인 교과목에 안해서 재개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원격 수업만으로는 수업 진행이 어려움을 크기 때문인데요. 수업 전에 발열 검사하고 문진표 작성 같은 것들이 필수다라고 얘기하죠. 어떻든 교육부는 대학 외에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계약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내달 15일까지 합당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단 비례대표 의원들 제명 절차도 진행이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정단의 합당 해상과 관련해서 제명할 경우 당선인이 신분이 유지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하기는 5월 30일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합당 전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선인, 그리고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당선인 위한 당 재면 작업도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192조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 정단의 합당 해상 또는 제명회의 사유로 당장을 이탈, 변경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셀프 제명회 했었던 당의 위원들이 원래대로 돌아갔었던 거 기억하신다면 순조롭게 내달 15일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보기 좋습니다. 약속액이 나왔으니까 여당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자 이렇게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에게도 하지만 정부를 향해서도 동시에 압박이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기재부가 문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정부는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행정하는 곳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더민주 원내대표당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서한 것에 대한 약속 지키냐 마늘에 달렸다 이렇게 말이 협조지. 사실상 제대로 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시다시피 여야가 공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난번 헌법 개정이렇더니 지금은 재난지원금이 또 얘기입니다. 기재부의 70%만 지급하겠다는 고집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정부가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이인영 대표 꼬집기도 했는데 3조원의 금액 문제가 아니면서 재정건전성의 훼손과도 상관없는데 이 양반들이 꼭 막혀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거 풀어낼 게 국회인데 여야 원내대표 회당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일단 오늘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통합당 빼고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려 한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이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불란집에 부채질할 수는 없지 않냐 딱 맞는 얘기죠. 기다리고 만들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통합당에 정신이 없는 걸 지적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나가라 했더니 선 그은 겁니다. 180석 의석 만들자마자 독선에 독주에 오만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이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시에서 한마디 했죠.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약속을 안 지키면 용도 폐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 지키는 신용이라도 하기만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고원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당이 국민 기만을 넘어서 선거 때 했던 공헌을 뒤집고 정부 여당 발목잡기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그게 국민 조롱이고 이 미래통합당은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해하는 미래통합당 안타깝다 얘기했습니다. 안타깝긴 안타깝죠. 멋진 승부를 해보고 싶을 텐데 이렇게 혼자 발목 걸려 넘어지면 안타까운 거 당연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어제 오늘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한 후에 고소득자 세금 환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민이 빚지지 않게 국가가 빚을 줘야 된다. 이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재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더라도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대출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당 50만원 약속했다가 또 반대하면 그게 당이냐?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서민들은 아비규환인데 죽기 전에 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김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같이 대담했던 모양인데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치 구단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당이 그러니까 선거에 진 거예요. 긴급재능 지원금 지원 규모로 1인당 100만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에서 그런 생각까지니까 참패하지 이렇게 아픈 데를 콕 찔렀습니다. 김재현 위원장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물론이고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했는데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기재부도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참 홍남기 부총리님 이제 힘쓰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 용모가 될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휴가 못 간 질본, 질병관리본부 얼마나 바빠서 휴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근데 거기 연차를 깎았댑니다. 참 재농지원금 마련한 것이지만 기재부 참 아 정말 청와대 국회 등 힘센 곳은 빼고 질본이나 의료원의 연가 보상비를 삭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19로 경무에 시달리는 질본국립병원이 보상금이 아니라 정말 특별 상여금이라도 얼마 더 주고 싶은 국민들 마음인데 나라살림연구소가 이이체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결과 보고 나니까 기재부가 딴 짓을 한 게 보인 거죠. 뭘 하냐? 청와대 국회 힘센 곳은 빼고 기준도 없이 여기저기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을 뭘 하느냐? 예산지침 변경에서 전 국가공무원 보상비를 집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들 참 이럴 때 보면 미래통합당 비슷해 보이는 구석들이 있어요. 국산 코로나19 마스크를 받을 참전국이 결정됐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 22개 나라에 보낼 거라고 하는데요. 전투지원국 16개 나라와 의료지원국 6개 나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영국, 캐나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형제의 나라는 터키, 호주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또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거기에 그리스와 뉴질랜드까지 껴 있죠.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까지 총 한국전쟁, 6.25전쟁에 195만 7,733명이 참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다쳤고 또 중간에 실종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의료지원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인도, 독일. 이제 우리 한국이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자부심 가져도 될 만큼 2차 대전 이후에 제대로 선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또 자랑할 뿐 한 번 더 얘기해야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남영희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한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뭐 본인이 다른 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후보의 눈을 벗어내지 못한 것 같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생각이 짧았다라고 얘기하면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가 없는데 뭐 알아야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덧붙인 말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걱정했다 얘기하는데 잠시 뒤집을 수 있다 생각도 했지만 저희 판단은 착오했다. 재검표 때 생각했던 것은 내 당선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에게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준다. 이걸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며칠간 여러분의 격려에 눈물이 흐릅니다. 얘기하면서 이 눈물만 닦고 바로 신발끈 매겼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 이 세 문장이 정말 가슴 울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영혁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당선시켜드리지 못했네요. 사랑합니다. 분명히 좋은 게 있으실 겁니다. 재검표 당당히 포기하신 남영혁 후보자.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요즘 같은 때 보기 드문 용기. 그리고 우리가 왜 진보인지 생각하게 되는 그 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차명진 민경욱 이 양반들은 도대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창피하게 정말 미국 백악관까지 청원했다는 거 이런 거죠.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이 조작됐다. 누가 볼까 부끄럽습니다. 차명진은 최소 12건 이상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심재철, 박성종은 이걸 또 그렇다더라 하면서 받아치고 있습니다. 민경욱은 가로세 연구소에 나갔죠. 수도권 사전 득표율이 동일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땡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사전 득표율이 민주당이 63% 통합당 36%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믿는 분 없으시겠지만 이 양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아 망신스러워 죽겠습니다.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을 넣은 거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신천지 강제해산에 144만 명이 청원을 참여했고 신천지 교주 구속 수사하자는 것도 36만여 명이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70만 7202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방해하거나 방역당국 기망한 해결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란 거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강제해산 청원. 정말 제대로 답 나왔다는 거 보면서 무언가 상호하는 조치에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쉬웠던 거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막방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개인 비평을 할 수 없겠다 싶어 그만두기를 했다.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내 견해가 표명하는 것마다 각색되거나 왜곡되어서 부담 주는 것도 싫다 이런 얘기 하셨고 여당 혼자 180석 했던 것보다 비례 안 해도 150석이 이길 텐데 파트너 든든하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일찌감치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든 에너지 도달 수위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버티지 못하면 거기서 넘어가면 김문수나 차명진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유시민 이사장의 능력이 어디까진가 정말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홍준표 그래도 홍카레오 같이 했던 인연 때문에 보수에서 제일 귀엽다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안철수가 가장 많은 막방의 피해자인데요. 당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싹 모시고 나간 분들 죄다 원회로 나갔다. 덕분에 4급수이던 민주당이 2급수가 됐다 얘기했습니다. 어떻든 그분 달리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모든 임무를 맞히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말 깨져서 고맙다 했더니 안철수 비판해 하고 막방까지도 역시 언론을 장식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정치 시사 비평은 안 할 거다 얘기했는데 잘 되시겠죠. 뭐 그거 말고 딴 것도 뭐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곽동수의 아침 뉴스는 김정은 위독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독하지 않아 보이는데 뭐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김정은 국판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위독설이 사실이다. 후계자 싸움이 일어났다. 뭐 섭정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신빙성 확인할 수 없는 주장 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 한국당에서 미래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들어간 지성호씨. 뭐 목발 탈북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거기다 강남갑의 태영호 태구민씨는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북한이 무부하는 것은 이게 이례적이다.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지성 작가 이 다락방 쓰셨던 그 양반이죠. 김정은 무사하다는 얘기 들었다. 남포에 있는 고급 휴양소에서 가족과 논대더라. 오전에 북에서 온 메시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간첩신고가 몇 번이더라 하는 댓글이 달리더군요. 하 참 말려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국경 없는 기자회의에서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게 이런 쪽인데요. 한국이 올해 세계언론지수에서 42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갔는데 이게 뭐 북한의 정부하는 거 공표하는 걸 중징계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 이러고 얘기했었죠. 뭐 어떻든 우리나라 상황 잘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42위인데 미국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했죠. 노르웨이가 1위고 핀란드 2위고 덴마크가 3위 스웨덴은 4위 네덜란드 5위 미국이 48위에서 3개 더 놀라서 4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뒤에서 3개 더 있는 겁니다. 하위권이 소폭 변화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지난해는 무려 한 계단 조정이 있었습니다. 180위에서 179위가 될 때는 뭐 그렇다는데 그 외에 무무무무무무 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179위, 180위 이렇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언론 자유가 중요한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되는 건 저만 생각이 아니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성공적인 정권 교체까지 달려갔습니다. 아침 뉴스 곽동수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